처마가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높은 점수 좋습니다 디자인 1.8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 국민인간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은태우 살고 싶은 전은세 오늘 재밌어요 재밌는 시간입니다 아이한테 집을 그려보라 이런 집을 그렸죠 아이가 집을 짓는데 아파트를 그려 정신상태가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1층 2층 그 다음에 지붕이 있는 빨간 지붕 이런거죠 그래서 아빠 엄마 아빠가 대머리네요 이게 아들인가 아빠와 아들인가 나무도 그렇고 네 좋습니다 눈과 입이네 요런 느낌 아이들한테 집을 그려라 그럼 다 이런거죠 삼각형의 눈과 입인거죠 코는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그리세요 그러면 이런 삼각형 지붕에 이런 집을 그립니다 요런 요 느낌 요 느낌으로 네덜란드에 지금 집이 있어 아 나 이거 되게 웃겼습니다 알겠죠 뭐 빨간 지붕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사면의 경사 처마에 있는 지붕 여기에는 이제 지붕이 있는 테라스 뭐 이런거죠 여기로 이제 진입을 여기로 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처마를 좀 더 길게 하고 여긴 좀 짧고 왜 옆집과의 간격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눈이 두 개 있고 입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 약간 삐뚤어진 어떻게 보면 아이가 그린 집 같은 거에요 아우 나 너무 놀랬어요 이게 아니 그 아이들이 그린 디자인이 너무 잘했어요 아 이런거 좋습니다 저 이런거 좋아합니다 뭐라 그럴까 피카소 같은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 렌즈 이런거죠 아 창문이 이제 이렇게 풀어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이었죠 안으로 그래서 힌지가 기니까 바깥에 올면 방법이 없죠 끌어올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턴 앤 티리고 얘는 이제 팩스 창인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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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다지 창이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픽스 창 느낌의 이런 창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처마가 좀 길고 그래서 온통 그냥 하나에 그냥 나무로 나무로 하고 스테인을 검정으로 칠해버린 거죠 2층은 경사지공 외벽이 아니라 경사지공을 처리하고 실 공간이 좀 쓸모가 없으니 이런 공간을 뻐꾸기 창을 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필요하고 아이가 그린 집처럼 디자인을 피카소처럼 한 너무 너무 디자인이 이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디자인이 이쁘고 너무 잘했어. 그래서 이런 집이 되는 거죠. 밤에는 이렇게 노란불이 들어오면 물입니다. 물이 오는 거죠. 물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집이죠. 그래서 이게 앞면. 뒤로는 뒷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창이 이렇게 이렇게 눈이 있는데 입이 웃고 있는지. 여기 앞면은 이러고 있는 집. 뒤로는 웃고 있는지. 유리가 크죠. 그 뒤에 테라스 후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도가 앞에 가 있으니까 여기는 차마가 이제 긴 거고 나무에 스테인을 검정으로 칠했는데 지붕도. 지붕도. 그래서 여기 이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이렇게 다 떠 있는 거죠. 안에 레인스크린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 처리가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집인 거죠.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네덜란드 아이가 그린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리 우리 같았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지붕은 리얼징크. 갈라만판 하고 벽은 그냥 세라믹 사이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찌됐든 평면도 가겠습니다. 평면도 1층은 15평. 여기 아까 그 잎 모양이었죠. 잎 모양의 요런 거였고. 여기로 해서 일로 들어가니까 진입이 처마가 있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이니까 처마가 좀 더 긴 거죠. 좀 더 길고 중간으로 들어갑니다. 중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현관이 재밌더라고요. 이 공간 있죠. 현관에 신발장과 창고와 화장실이 있다. 그 다음에 요게 유리. 유리문이에요. 유리. 유리고 재밌더라고요. 유리문.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로 가면 거실. 여기로 가면 주방. 아죠. 다이닝이죠. 그 가운데. 가운데 치킨인 거죠. L, D, K 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요건 방해될 수도 있겠죠. 방해될 수도 있다. 아니면 요게 방해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창이 크죠. 창이 크니까 얘가 방해될 수도 있다. 근데 15평에 작으니까 L, D, K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4.9에 3.6. 3m에 4.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닝이 있는 거고. 요게 이제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그래서 요 두 면이 주방에 역할을 하고 이 통로. 통로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냥 주방인 거죠. 주방. 주방인 거고. 이게 복도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디 오면이죠. 복도는 없죠. 없죠. 복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설계입니다. 2층으로 올라갈게요. 2층으로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복도가 생긴다. 근데 뭐 체사화 시키는 방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양쪽에 방이 있고 여기가 화장실이 있는데 길어요. 좁고 길죠. 좁고 1200이면 좀 좁습니다. 1200에 이제 샤워버스, 욕조. 욕조에 세면대 변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내려가는 계단이. 이렇게 쇼어 내려가는 거고. 여기는 오픈되어 있는 거죠. 오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5평 아니네요. 13평이네. 그래서 27평이. 그렇죠. 27평. 아주 컴팩트한. 방 2개, 거실, 주방. 이 정도죠. 그래서 2층 집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문 여고 들어오면 여기가 유리문인 거죠. 여기가 유리문입니다. 유리문. 그래서 스틸이죠. 스틸. 그러니까 어제 어제도 그렇고 스틸과 목조의 하이브리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럽은. 이런 기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H빔의, 이거 H빔이죠. 빔을 여기다 크게 두 개를 거는 겁니다. 두 개를 걸면 장선들이 작아지고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섞습니다. 잘 섞어서 해서 여기로 들어오면 이제 여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벽돌도 붙이고 올라가는 계단이고 계단 밑에 수납장을 잔뜩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죠. 여기 앉아서 항상 여기 앉아서 책을 읽어야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H빔의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공법인데 바깥에서는 이런 느낌이죠. 이건 안 열립니다. 픽스로 된 거예요. 현대 건축의 제일 중요한 게 픽스 창이다. 픽스 창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방이 가운데 있는 거고 한쪽 한쪽 면에 주방이 있고 여기가 이제 냉장고 이 안에 숨어있겠죠. 숨어있죠. 냉장고 숨어있고 저걸 지나서 가면 다이닝이 있고 다이닝 통해서 나가면 이제 뒷후정, 후정 마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구를 짜고 뭐 이런 거는 뭐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가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빔, 빔이 있고 장선을 이렇게 건 거죠. 효율적이죠.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이제 빔, 빔으로 이제 골조를 다 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지붕은 이제 경사면을 이렇게 살렸더라고요. 내부에서 이렇게 살려 가지고 아까 그 이제 눈, 눈 약간 찌그러지는 티카소와 같은 눈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리는 거죠. 이렇게 열리는 거죠. 이렇게 열리는 거죠. 이렇게 열리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처마가 필요에 의해서 항상 대칭일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여긴 길고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거실 테라스다. 여기는 길게 하는 거고 배면은 짧은 거죠. 아니면 차라리 그러니까 칼라 강판을 리얼진과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디귿자로 디자인 하기도 합니다. 배면은 처마가 없다. 왜 옆에 땅에 최대한 뒤에 붙여서 집을 져야 된가. 이 처마가 있으면 처마에서 또 뛰어야 되죠. 이격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사실은 손해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없어도 된다. 자를 수도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지붕.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 실내가 쓸모가 없으니 이렇게 뻐꾸기 창을 내서 실내를 활용도를 올리자.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욕조가 이게 이쪽 방향으로 길잖아요. 그래서 쓸모가 있냐 없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타일로 해서 플라스틱 통이잖아요. 그걸 딱 박아 놓은 거죠. 그 벽돌을 쌓고 타일을 붙여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네덜란드가 아이가 건축가가 크리스 콜라리스. 어우 솔직히 잘합니다. 아이가 디자인한 집처럼 유니크한 이제 인면을 만든 거죠. 그래서 처마가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높은 점수 좋습니다. 디자인은 1.8.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붕 처마가 대칭일 필요가 없다. 어우 너무 좋아요. 좋은 사례입니다. 편리성은 1.5. 그냥 쏘쏘죠. 가성비는 1.5. 에너지 효율은 1.6. 아이디어는 1.5였어요. 7.9입니다. 7.9가 나쁜 점수는 아닙니다. 나쁜 점수는 아니고 중상이니까 네덜란드 아이가 그린 집 27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